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감 속에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.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기존 19.7%에서 25.1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전 세계 반도체 예상 매출액도 기존 약 5,272억 달러에서 5,508억 달러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. WSTS는 반도체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 특히 메모리 반도체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